안녕하세요 사회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시험에 용어정의 중개산물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옳은 것인데 당의 중개업무를 보조한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과에서는 중개업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단순한 보조밖에 안되죠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유권해석은 중개업무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을 중개업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업무이므로 소속 공인계사는 할 수 있지만 보조원은 할 수 없다 2번 개인개업공인계사의 소속 공인계사는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속 공인계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계사를 말한다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에 약 35만 명이 있고 이 중에서 등록을 한 개업공인계사는 지금 약 8만 9천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증을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하면 소속 공인계사가 되겠습니다 4번 개업공인계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즉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개업공인계사죠 등록을 한 자입니다 물론 중개인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5번 중개업이라 하면 세 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 대상물인데 우리 시험에 해마다 이의신청이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바로 용어정이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해마다 그래서 약간씩 논란의 여진이 있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한 문제씩 간혹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용어정이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용어정이 중개 대상물 이 두 개가 이거 빼고 나면 뒤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개사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자 2번에 틀린 것인데 1번 중개사물 중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또 판례 자체가 진리는 아니죠 판사도 법리 오해를 하고 이 공인개사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어쨌든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상 건축물은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거정착물을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고요 건축법 제2조 1호에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본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은 전혀 중개사물이 아니고 민법상 건축물만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판례는 어쨌든 민법상 건축물을 한정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례가 뭐냐면 결국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에 대한 판례입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랍니다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법에서는 단순히 기둥만 있어서는 안되고 주벽도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의 의미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무자격자가 이것을 중개하고 중개 보수를 한 건당 500만 원씩 3건 받아가지고 1500만 원을 받아도 무등록 개혁공개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대사물은 개혁공개사만 할 수 있고 중개사물이 아닌 건 아무나 다 중개를 너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2번의 1번입니다 2번 특허권 제작권 등 무채재산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공량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 효력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재단권 설정 등기를 하냐 하면 상실하고요 4번 등기가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됩니다 임목은 표제부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 있다는 취지는 해당구 4항란에 기재됩니다 5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재단권의 목적이 되며 재단권자가 동의한 경우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답 1번이고요 나머지 3, 4, 5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한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0개월 이내에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10개월 이내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1번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판례가 최근에 있기 때문에 3번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니언에 자격 취소되면 3년이죠 3년 5년 7일 10일 3년 5년 숫자 중요합니다 서버노트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되고 5년이 아니라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공룡회사가 될 수 없다 모두 공룡회사가 될 수 있다도 x고 모두 될 수 없다도 x입니다 즉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될 수 없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격 사유 중에서 즉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험은 봐가지고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 보고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개업 공룡회사 등은 될 수 없지만 즉 중검무에 종사할 수는 없지만 자격증만 따가져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요 단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안 된다고요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 시험만 못 봅니다 시험만 못 보지 그건 또 결격 사유는 아니죠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는 아니죠 부정행위해도 5년 동안 시험은 못 보지만 보조원으로 취직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시 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5일이 아니고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5일이라는 것은 자격 취소되었을 때 시 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 있죠 5일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등록기준 이거 햄마 아마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올 거예요 법인의 등록기준 출제될 확률 90%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아마 제가 내드린 모의고사나 이거나 비슷비슷한 문제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결격 사유는 반드시 있고 법인의 등록기준도 거의 있을 거예요 옳은 것인데 1번은 주식회사로서 틀렸습니다 상법상 회사이면 되죠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회사 다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가설건축물대장은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기재되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은 안 되고요 무거가건축물은 안 되고 미등기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성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가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만 하면 되고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령 등도 만족시켜야 되므로 사실상 이종글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있어도 사실상 중개사무소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건축법 등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3조사의 용도 분류에 따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수가 4명인 경우 1명 이상이 공인개사여야 한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개사여야 되죠 그럼 4명의 3분의 1이면 1.33이니까 2명 이상이 되겠죠 사람을 1.3으로 머리를 쪼갤 수는 없으니까요 4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죠 매수신청대리는 임원도 할 수 없고 책임자도 할 수 없고 소속공개사도 할 수가 없어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사원 임원 전원이 다 받아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중개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 대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가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요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은 받지만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고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지만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4번이 답입니다 5번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6가지는 영위해도 되죠 이삿짐센터 알선이라든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가능합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 같은 거 6가지는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도 중요하고요 3번 1 2 3 4 다 중요하네요 여기 있는 거는 5번도 중요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자격증지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고요 2번 2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다고 했죠 만 19세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해도 안 된다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민법상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어요 나이 먹기 전에는 답이 4번이네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었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유예 기간만 지나면 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만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받았어요 선고 불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선고유예는 형법 60조에 보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선고유예 받으면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되겠죠 만약에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 공개사법에서도 집행유예만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포상금 받는 것은 선고유예 기소유예 심지어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상 기소한 이상 포상금은 받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5번의 답 4번이고요 5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건되지 아니한 자의 파산선고는 복건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 4번이고요 6번 사무소 이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 이전 신고를 하는 때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된다 즉 건물 아직 짓고 나서 아직까지 건축물 내장을 만들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사용성인이나 사용검사는 받고 그러면 그 사유서를 적으면 되겠죠 보통 중공 떨어지고 나서 한 두 달 있어야 건축물 내장이 나오더라고요 편의상 중공이라고 하는데 중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성인 법마다 다르잖아요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성인 이런 말 쓰죠 어쨌든 편의상 우리는 보통 중공 그 외에 정화조 이런 것은 정화조 중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 사용성인 기타법에서는 중공검사 자 그래서 2번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외의지역으로 이전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계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상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이렇게 교부할 수 있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재교부한다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관할구역 밖에는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이전을 해도 업무는 못하겠죠 이전은 가능합니다 헌법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4번에 이전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이전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전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등록증 제출해야 되고 사무실 확보정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5번에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간판철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취소 3개는 간판철거해야 되죠 업무정지나 휴업신고는 간판철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6번에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휴업과 무정지에 대한 옳은 것입니다 1번 휴업기간이 만료되면 재개신고 없이 재개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재개신고 안해도 돼요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데 휴업은 3월 초과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했죠 반납했기 때문에 돌려받으려면 신고해야 됩니다 재개신고 그 재개신고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3번 둘 다 간판 칠거할 필요 없다 간판 칠거는 3가지 휴업, 폐업, 등록 취소 3가지만 간판 칠거입니다 제가 좀 전에 휴업이라고 했나요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폐업 3가지만 간판 칠거한다 휴업은 칠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둘 다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번 둘 다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매수 신청되리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됩니다 7번에 답 3번이고요 8번 자, 기억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계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니은에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또는 소속 공개사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할 때 인장 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맞는데요 이걸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소속 공개사 점찍고 중개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 이렇게 되는데 중개 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안 하죠 그럼에도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소속 공개사 중개 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이 똑같은 서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식에 같이 한다는 뜻이지 중개 보조원이 인장 등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니은은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디것은 개인인 경우는 인감증명법이 아니라 그냥 실명도장이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되죠 틀렸고요 디것은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늠하는 거지 7mm 30mm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감도장이죠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5번이 답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등록 인장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4후에 변경 등록하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 시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의 답 5번이고요 9번의 일반 중개계약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도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법정 서식은 없죠 올해 신설된 게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상가 근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을 개업공개사는 거절할 수 없다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지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거부할 수도 있다 2번 3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전속 중개계약은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지만 일반 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반 중개계약도 다 공개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개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4번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다 보존하는 게 확인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다 거래계약서 5년이고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대장 모두 5년 보존이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있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보존은 3년 보존 5년 보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번에 1번이고요 10번 전속 중개계약 옳은 것입니다 1번 표준서식에 따른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아까 있다고 했죠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상가 권리금계약서는 권장할 수 있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지만 체결했다면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이거는 2번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를 요청하는 때에도 조속한 거래 승사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 공개 안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나머지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3번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한다 맞습니다 이게 4번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번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또 공시지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공시지가 확인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근물 공시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0번에 답 3번인데요 전속 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의뢰 금액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은 확인 설명은 거래 예정 가격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기재도 거래 예정 가격 기재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중개 보수 산출할 때에도 거래 예정 가격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때도 거래 예정 가격을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할 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이 5가지가 있고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실제 거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실제 거래 가격이고요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화한다 할 때 대금도 실제 거래 대금이 되겠습니다 의뢰 금액은 호가고요 거래 예정 가격은 시세고요 실제 거래 가격은 말 그대로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10번에 3번이고요 11번 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인 것은 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 9가지 당물개그인권조화계약 같이 시작 당물개그인권조화계약 9가지입니다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이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 맞고 니형 공시지가 없고요 권리이전 내용이 있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이거는 확인 설명하고 정보 공개할 내용이죠 없고요 리얼 미엄 있네요 답 2번입니다 제가 계약서 금인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확인설명 전속중개계약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이거 5가지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11번에 2번 12번 확인설명서 오른 것은 1번 좀 12번 이런 건 어려워요 서식을 직접 기본서에 있는 걸 한번 찾아서 보셔야 돼요 이게 보기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서식을 봐야 되니까 환경조건은 계약 공개사가 어레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세부적 확인사항에 기재합니다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세부적 확인상이 아니고 세부적 확인상과 기본적 확인상이 있는데요 기본적 확인상은 계약 공개사 어레인의 도움 없이 알 수 있는 건 기본적 확인상이고요 어레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건 세부적 확인상입니다 계약 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없는 거 세금은 어레인한테 안 물어봐도 어레인이 오히려 몰라 세금은 그래서 기본적 확인상이라고요 2번 틀렸고 3번은 실제 권리관계는 이거는 유치권 북유규직권 이거는 어레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어레인이 고지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본적 확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적 확인상입니다 4번에 비선호시설은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거는 어레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계약 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입지 조건 주차장 대중교통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마터 이런 거는 세부적 확인상이 아니라 기본적 확인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레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답 1번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기본적 확인상 세부적 확인상 있는데 세부적 확인상은 뭐냐면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이게 세부적 확인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적 확인상입니다 12번에 1번이 되겠고요 13번 금지행위 금지행위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세 문제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진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진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금지행위입니다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등록계획권계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계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계획권계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계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걸어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직접 거래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쌍방대리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작 이 문제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는데요 기억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고 교환을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지행위입니다 쌍방대리 금지행위고요 디귿은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냐고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매매 중계를 했으면 금지행위인데 매매를 했다고 매매 그건 남 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안이 하고 매매를 했다면 이거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탈세의 목적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이지 금지행위는 아니라고 공룡개사법의 금지행위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등 투기를 조장할 행위 투기를 조장해야 된다고 남한테 소개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별로 디귿이 바람직하진 않는데 리얼 직접거래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미엄에 무등록계획권계사임을 알면서 모르고 했다면 금지행위 아니죠 알면서 했기 때문에 금지행위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개 디귿 리얼 미엄 14번 손해배상 책임 시험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번은 개설등록 신청할 때 보정설정한다 틀렸어요 제가 65가지 제출 네 리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리연 리얼 미엄 3개 13번 디귿은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등 투기를 조장할 행위 미엄요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계획권계사와 의뢰 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에요 의뢰만 받아도 금지행위에요 그래 성사를 안 시켰다 하더라도 탈세 목적으로 했다면 미등기 전매등 탈세를 목적으로 했다면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뢰를 받았잖아요 의뢰를 뭐라고 되어있냐면 법조문에 무등록계획권계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지행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지행위 일단 대가리라도 안겨나요 매무수거관직상투시장 매무수거관직상투시장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와요 이게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행벌 한 문제 행정처분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의 검쟁이 시험이 이대로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쓰지 말고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검쟁인데 임대를 업으로 하거나 교환을 업으로 하면 검쟁이 아니고 무등록계획권계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계획권계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모로라도 검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례리 투기조장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14번은 제가 65개 제출하는 서류 처음에 자료 내드릴 때인데 있어요 보정설정은 처음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가입을 못해요 등록통지서를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자격자가 보험을 가입해놓고 손님 오면 나는 비록 자격증을 못 닫지만 서울보정보험에서 다 책임지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무등록계획권계사는 보정을 못해요 그래서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하면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죠 보정설정만 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분사무소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는 미리 하죠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고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미리 하는 거고요 처음 등록신청할 때는 미리 못합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수법인은 보정설정 안 해도 된다 했는데 해야 됩니다 다만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 법인과 똑같이 2억원 이상 가입해야 되죠 지역농협만 특례가 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일반 법인을 그대로 준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천만원 이상 보정 가입해야 된다 이거는 액스입니다 지역농협만 천만원 이상이고요 법인은 2억원 이상 분사무소 개인은 1억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하더라도 똑같이 법인은 2억원 이상 가입해야 되죠 그럼 중개업도 하고 만약에 매수신청대리도 하는 법인이라면 2억 2억 가입 다 해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중개업 하려면 2억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2억 따로따로 가입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 전에 해야 됩니다 만료되기 전에 우리 자동차봉 가입해도 만료되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럼 만료되고 나서 새로 가입할 때 그 사이에 사고 난 것은 배상할 수가 없으니까 만료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만료일까지는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증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근데 보증 가입은 하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번입니다 보증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수익자는 엉뚱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가입은 계획공개사가 있는데 돈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의뢰들이 타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성격을 갖다 5번이 맞습니다 1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2번인데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도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 등이라고 했을 때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권고제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계획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 7명 암기해야 됩니다 계획공개사,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획이행관리전문회사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계획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획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또다시 그 예치금에게 상당하는 보존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 그때 소유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 3명입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정서 발행기관 2명입니다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정서 발행기관 모두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의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사실상 금융기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환보정서 발행기관은 보증보험회사고요 예치명의자는 보증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예치기관이 3곳이잖아요 예예예예 근데 여기 최신관에서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논란의 예지가 있는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들어간 것으로 그냥 폭넓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출제됐어요 그게 논란의 예지가 있는 게 차라리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막연하게 금융기관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논란의 예지가 좀 있어요 그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보니까 한국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은행 중앙은행 한국은행 빼고는 거의 다 저축은행 옛날에 상호신용금고 이런 것도 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에요 네 그렇게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와 유사하게 그래서 금융기관에 포함된 걸로 봤습니다 조금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4번에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하면 6월에 의한 업무정지 구체적기준 1개월이죠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도 맞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개혁공개사의 의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기역은 법제 29조 1항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니은에 정무망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채무육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예치권고사항이죠 그 다음에 미험은 의무네요 중개완성시 보정설정 사실을 설명해야 되고 관계정서사본을 교부해야 되는데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처음부터 보정설정을 안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했습니다 답 5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17번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은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빼고는 다 0.9죠 0.8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권리치득을 해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좀 전에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주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되겠고요 4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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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합산한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5번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18번 이것도 기출문제에 응용한 겁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A와 B의 매매계약을 갑이라는 계업공개사가 중개했는데 이 매매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억이라고 돼 있죠? 1억이면 중개 보수가 0.5%라고 돼 있잖아요 50만원이죠? 그런데 B가 이걸 사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했어요? C한테 세를 났죠? C한테 세를 났는데 얼마나 써요? 보증금 2천만원 더하기 월세 20만원이면 곱하기 70이어야 되겠죠? 100하면 5천만원이 안 되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하잖아요 274, 1400, 2000하면 3400이죠 3400인데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5라고 돼 있죠? 5, 4, 20, 5, 3, 15 17만원이죠? 17만원 이게 중개 보수가 17만원 요거는 50만원 갑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이니까 총액이면 A한테 받는 거 B한테 받는 거 C한테 받는 거 다 합한 거예요 실제 시험에는 B한테 받는 것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기출문제 전부 다 받는 건 얼마예요? B한테 50만원 A한테 50만원 C한테 17만원 또 B한테 17만원 또 받아도 되겠네 그죠? 임대차에 대한 중개 그럼 얼마예요? 50 요거는 50 더하기 또 임대에 대한 수술 보수 17만원 요거 17만원 여기 50만원 합하면 100만원 134만원이죠? 즉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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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이거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C한테 했잖아요 만약 C가 아니고 A한테 세놨으면 이거는 매매에 대한 것밖에 못 받겠죠? 100만원밖에 못 받겠죠? 동일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 C가 그래서 임대에 대한 중개 보수도 따로 받아도 된다고요? A한테 50만원 B한테 50만원 하고 또 임대에 대한 수수료 17만원 보수 17만원 합해서 받을 수 있고 C한테 17만원 총 합하면 134만원입니다 기출문제 응용한 겁니다 거의 다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기출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19번 실무교육 틀린 것입니다 교육제도 5가지 반드시 나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이게 중개실무교육이고요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5가지 서브노트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죠? 1번이 틀렸네요 1년 넘었다고 했잖아요 경과됐다고 했잖아요 다시 받아야 되죠? 1년 아니면 안 받아도 되죠?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 고용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1년 안이면 다시 안 받아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포함되고요 28시간 이상 32시간이 하고요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 하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9번의 답 1번입니다 교육제도 5가지 중에서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연수교육 500만원 이야기가 되려고요 5가지 중에서 시도이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직무교육을 시도이사만 했는데 올해는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제하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제하는데 직무교육 실무교육은 통제 안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개업하고 싶으면 어디서 하는지 보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연수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실무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개업할 사람만 받는 거지 자익증 땄으면 만약에 시험에 자익증을 취득하고 나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액수죠 주택관리사는 받아야 돼 무조건 그 학계가고 나면 받아야 돼 보수교육 이런 걸 받아야 돼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을 합격하면 그건 왜냐면 그건 언제든지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업 안 하려면 받을 필요 없어요 개업할 사람 취직할 사람만 받으면 된다고요 소속공개사로 올해 꼭 합격하셔서 개업하셔야 되고 내년 아마 1월인가 넘으면 수석기간을 거쳐야 되죠 수습할 때 정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수습 돈 받고 돈 받고 교육시켜 주겠습니다 돈 받고 시켜줘야 되고 안 받고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안 하도 해줄 수 있어 일단 서류만 내면 안 하도 온 걸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고용신고만 하면 되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일일이 검사해요 그게 대표가 검사하면 되지 지금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개업공개사에서 공짜로는 안 해줄 거예요 고용신고 같은 거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이 안 나왔지만 그냥 서류상 무조건 해버리면 다 가짜로 할 거니까 아마 고용신고를 하고 사대본 같은 것도 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그런 게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요 확실한 건 아직 모르니까 꼭 합격해서 바로 개업해버리면 돼요 20번입니다 20번 포상금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포상금 답은 5번입니다 5번 2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배분하고 2건 이상이 접수되면 먼저 한 사람 주죠 5번이 답인데요 포상금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포상금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3가지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러면 중개 보수 많이 받았다고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이 금쟁이 한 거 투기 조정하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실그레가의 신고 거짓으로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발각된 후에는 안 줍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 해줍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 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한다는 말은 공소제기 한다는 말은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작년 재작년 포상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둘 다 계산하는 문제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다른 문제 다 쉬었는데 포상금만 어려웠어요 올해는 공인계사법이 어렵게 나올 차례라고 했습니다 남아가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출제하는 교수님 이야기로는 공법은 아마 쉬울 것이고 학계로는 쉬울 것이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어려웠다고 알려진 감옥은 올해 쉽다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모건대학교 우리 정재우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거 저는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도 말하지 말라던데 원래 출제회원 들어간다는 말도 하면 안 된대요 각서에 출제회원 들어갔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대요 무슨 과목? 부동산학계론 학계론은 작년에까지 했는데 올해는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작년에 두 문제 2신청을 인용하면 2년간 출제회원 한 문제 때 한 문제 하면 1년 두 문제 하면 2년 못 들어가요 앞으로 2년간 출제회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문제 2신청을 인용했거든요 우리 정재우 교수님 낸 거 아닌데 다섯 명이 냈는데 다른 사람이 낸 것도 연대 책임으로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낸 걸 서로 상호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낸 거만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낸 거 보고 문제 잘못됐다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교수들끼리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지적하면 괜찮다 그렇게 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로는 좀 지적하기가 좀 그렇대요 같은 교수끼리 잘못됐는데 이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다른 교수가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만 결국 이 신청을 받아주게 됐다더라고요 항상 역발상을 해야 돼 작년에 쉬웠던 건 오래 어렵고요 맨날 그 거미집 이론에 의해서 거듭댄 실패하죠 작년에 고추가 폭 나가면 올해는 아무도 고추농사 안 지어요 그럼 올해는 또 폭등하게 되겠죠 그게 인생사 원리입니다 사는 원리인데 여러분들은 좀 투자도 역발상을 하라고 남들 다 집 팔면 그때 사고요 남들 다 살 때는 팔아야 돼요 반대로 반대로 해야 돈을 벌어요 막차 타고 항상 손해보고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래서 1번은 폐업 신고했으면 무등록 계획권 계산이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검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되고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요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1월 20% 포상금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21번 지자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제가 수수료 내는 거 15가지 몇 번 적어드렸습니다 1번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받을 때는 안 낸다 했죠 재교부받을 때는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어는 내고요 디급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내고 폐업할 때 수수료 안 내고 고용신고할 때도 수수료 안 냅니다 수수료 내는 게 6가지입니다 응시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정 재교부 지자체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는 게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1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될 겁니다 협회에는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서울택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심의 또에서 각각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 요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22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 도의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할 때가 아니라 설치한 때입니다 4번 협회가 2번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규정 제정하여 5번 승인받아야 됩니다 협회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오로지 500만 원 이야기가 되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시 제재가 협회가 위반했을 때에는 오직 500만 원 이야기가 되려 밖에 없다 2번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23번부터 하겠습니다 rowbo 3 114 감사합니다.